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따라따라! 대박! 오! 여기가 짱이다! 너무 크다! 진짜 예쁘다! 저 차 세트도 있다던데 야 진짜 친구들을 필요 없네 왜? 우와! 따라따라! 오! 파우더룸도 있어! 뭐야? 두개야? 하나 변기고 하나만 변기는데 우와! 우와! 이것도 다 나무다! 너무 예쁘다! 나 여기 와인 사이즈 좋아! 안녕! 여기는 뭐지? 거기 없던거? 거기 없던거 같아! 진짜? 진짜요? 오! 인증샷! 진짜! 우와! 너무 예뻐! 여기 또 있어! 여기 그거 있대! 여기 또 3면이랑 다 있네! 우와! 그것도 블로그에 있었는데 이벽잼 주신다던데 나 이벽잼 갖고 왔는데 혹시 여기 한 2번째 우와! 너무 예쁘다! 대박! 대박! 너무 귀여워요! 최대한 2개! 약간 이중호 같지않아? 정정? 이중호! 바디 시험 같다! 여기다가 넣고 하는거 이렇게! 자! 오늘은 다소교실입니다! 하하하하 일단 복장이 유치원 선생님이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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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백과의 정조고 다 검색했거든 근데 그게 지금 검색이기 때문에 첫사랑이더나 더김이가 진짜 있더나 15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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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잔도 있고 간접 조명이 이쁘게 들어왔다 위쪽에 간접 조명이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예쁨 여기도 간접 조명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중창이다 양쪽이 그래도 됐네 오 방충망 여기 빔프로젝트도 있다구 여기는 주방 정수기도 있고 정수기가 너무 좋다던데 있는거 와인잔도 나무라구요 오 와인 따기도 너무 이쁜거네 짠 여기에 국자랑 다 있고 오 네스프레소 캡슐 있는데? 우유가 없구나 오 네스프레소도 있어 이렇게 잔자레인지 카피포트까지 다 구비 다 있네 진짜 진짜 내가 찍으라고? 나는 네가 찍는 줄 알았는데 나보고 찍으래 이게 좀 이상하네 나쁘지 않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약간 위에서 내리면서 먹어봐 그래 크림이 나와 이렇게 내리면서 어 이제 빨아봐 뭐야 걔 달아 그치? 맛있어 야 너 손 위에 내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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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지금 영한데 반파력 보이는 환경 맨날이에요 진짜 이쁘다 잡히냐? 추워 잠깐만 그럼 내가 끝자리 억울해 저기서 보면 웃겨 지금 하늘색깔이 이 조명이 되게 이쁘나? 나 찍어줘 근데 발이 너무 이쁘다 마지막 들어가자 안 돼 추워 야 이 조명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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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쁘다 진짜 올라갈 수 있어 안 믿어서 되게 파일로 막았네 차연이 다리는 안전하지? 어 내 다리 괜찮아 스파킹 자주 오긴 했어? 이렇게 있는데 안심 없네 카레스라고 없어? 으응 내 영화가 별 의미가 없어 내 영화가 없네 으응 나 내일 옷을 입고 온 거 입을까? 아 그래? 아 아 이거 그냥 여기 파티룩이야? 주현이는 내일도 이거야? 어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흡쌩 짠 여기는 북총거리입니다 으아아아 하나가 잘 보이네요 앞에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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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 제주 펠롱에서 안 먹는 거 같아 펠롱 맛없어 네? 어 미스트있다 어 권피 없네 권피 먹고 싶었는데 근데 얘는 지금 단독 4개 그거야? 아 여기 4개 만원 아 4개 만원 맞이 응 아 되네 어 뭐야 어 잠시만요 오는 맛 짠 짠 거 옥수수? 마늘뽀 그거 맛있었는데 그때 어 없었네 에 Esseh 에 배쓰감чив어가지고 어디 갔어? meet nine uh 으 이러한 수퍼стро 거jam 너 아예 다운로드 찍을래? 짝짝 놀러 오는 거 아니지? 오우! 깜짝 놀러오! 어떡해? 쁘러서 다 녹아야 돼, 이제? 괜찮은데? 어때, 이렇게 찍을까? 다리가 안 나와. 어, 다리 너무 잘랐죠? 나 지금 힘주고 있어? 아 힘들어 이거 약간 옆에 봐봐 아 이거 혼났네 폭풍한가? 아 동영상 동영상 완전 좋은데? 여러분 반신욕을 반신욕이 아니잖아 입욕을 죽인다 죽인다 너무 좋다 진짜 밥 없는 거 어떡하냐 오 오 찍혀 야자 한꺼만 개물먹었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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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이거 누가 해온 거죠? 아 이거 방금 제가 했어요 네? 레시피가 뭐죠? 참치랑 부침가루 오 맞아? 오 대박 찍었어 튀김가루 부침가루 두부 데피기만 하면서 야채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주연씨 전 사왔어요 어머니 ㅋㅋㅋㅋ ㅋㅋㅋㅋ 나는 할머니 근데 우승하자까지 먹니 안돼? 어? 먹지? 다행히 갑자기 엄마가 이거 내장 안 먹는거야 난 이거 싱거울꺼야 무말랭이 사왔는데 집에 있던거 가져왔는데 어? 무말랭이도 좋아 나 무말랭이 좋아해 햇빵 가격 가려 가격 가려? 아 이런거 노출되면 안돼 즉석밥을 사왔습니다 메이크업 노출되면 안되니까 짠 집에서 반찬 두개씩 사왔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나 젓가락이 없는데 하나? 아 저기다 씻어놨어 어? 감사해요 이거는요 계란국이에요 계란숲 습 습 습 감사합니다 어 여기가 이쁘는데 이렇게 두개 제가 했어 어 색깔 난다 야 안돼? 돌려 너 이거 아니야? 어? 어? 됐다 너 왜 이렇게 잘해? 몰라 야 너 힘 되게 세다 나 손 힘이 약하거든 자 와인 따라 드리겠습니다 여믹 또놀 더 어 어 아 다음 주에 대신 많은 분을 썰으세요! 지난 사람에 개섹길 항상 누가 이겠는데? 개섹기 너무 더워! 개섹힐 어떻게 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덥니.. 남은 분이 흥미들이 너무 추천드려요 남은 분이 다르기 때문에 긴 박스 뭉쳐가는 이유는? 이번에는 물통이 너무 oxide 아 10이라 아직 안나왔는데? 구녹투스 맛 아몬드 푹은 찜장도무 닭꼬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